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체크홀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인프타입이 체크박스인 컬럼의 모든 체크박스들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아이디가 체크인 컬럼의 모든 체크박스들을 선택하는 코드입니다. 혹은 아이디가 체크인 컬럼의 모든 체크박스 선택을 해제하는 코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그리드뷰의 첫 번째 컬럼에는 체크박스들이 표시됩니다. 그리드뷰의 첫 번째 컬럼을 선택하고 컴포넌트 뷰의 프라퍼티 탭을 보면 선택한 컬럼의 아이디는 체크이고 인프타입은 체크박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드뷰 상단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고 모두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각 트리거를 클릭하면 아이디가 체크인 컬럼의 체크박스들을 모두 선택하거나 선택을 해제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모든 체크박스들이 선택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체크박스 선택이 해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웹스쿼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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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